169년 21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1회차 출발 아!がまねぼくきびばんどごき 바로가ぞ 9 퀴즈가 뭐ぞ 자 얘들아 황금 탄다 보이느냐 이 황금이 얘들아 근데 나 이 황금뜨면서 바르톨로우메오나 올선대에 나온적이 너무 많다 자 1회차 5톤에만 우섭디 자 2회차 모건디 3모 2모건디 문다벼 난 울지 않는다 알비다디 오 아이씨 아 캐몬디쉬었네 아 괜찮아 캐몬디쉬 좋아하니까 아 야 이거 실루엣이 아웃키즈였어 아 캐몬디네 이거 아 진짜 어이없네 실루엣은 진짜 아웃키즈였는데 계속 봐요 자 하지디 아 제발 1회차에 뜨면 오성강 나온단 말이야 야 요즘 되게 착하고 정의롭게 사는데 아웃키즈 하나만 줘 반다이 친구들 하나만 주세요 자 반다이 친구들 하나만 주세요 주세요 아 아 아 국혐 뛰어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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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극혐 띠네 진짜 아 화가 난다 진짜 아 심지어 경험치도 못할라 이거 2회차 갈게요 2회차 갑니다 하비 채널 빡빛 채널 출발 뒤 아 제발 아 진짜 제발 아 렛츠고 자 초파 초파 자 버기버기 자 긴긴 갱갱갱갱 아 미스 왼쥬데이 나왔다 미스 왼쥬데이 나오니까 미스 올선데이가 나올 것만 같잖아 나미나미 나미나미 나미싹 쌍디 쌍디 이성 쌍디 가쿠로 오비 아 킹킹 계속 나오죠 아 히그마 그만 그만 히그마 아 제발 오 나온다 했지 내가 나온다구 어 지금 내가 반다이에게 정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다이에서 나왔는데 호의적이라고 나온다구 했지 내가 이제 두개만 더 나오면 돼 일단은 두개는 됐어 자 정상 에이스 자 계속 나오죠 자 계속 나와요 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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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날아라 하비채널 하비채널 날아라 하비채널 날아라 하비채널 달려라 하비채널 날아라 와 내 운이 하늘을 날고 있다 아 진짜 자 3회차 갑니다 자 여러분 잘 모아놓은 자 3회차 갑니다 자 3회차 가요 자 3회차 출발 화이팅 없지만 사성캐 하나 확정이죠 자 무소 무소 여기서 뜨면 진짜 대박인데 여기서 뜨면 대박이다 형은 진짜 개탄고야 진짜 자 비다 비다 알비다 미끌미끌 열매 자 초파 초파 시기시기 다 시기 오성템은 하비채널 나갑니다 야 드디어 사표낸다 야 마피아가 사표낼 기회다 제발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라 마피아가 사표낼 기회다 제발 오성각 아웃키즈 오성각 한번 세워보자 마피아가 사표낼 절호의 기회 오 이거 사성하나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요삭띠 야 뜬다 진짜 뜬다 자 여러분 오늘 보러 하비채널 마피아와 이별합니다 자 하비채널 마피아 이별합니다 자 여기 삭제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자 하비채널 자 하비채널 마피아 삭제합니다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자 안녕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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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박이네 진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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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야 야 진짜 피아 고생 많았고 어 아 형이 맨날 닭다리 해가지고 많이 힘들었을텐데 어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어 자 마피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이체레널에서 사용자 숨김 누르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흐зы 아 진짜 대박이네 하하 와 진짜야 대박이다 진짜 아 아 정말 진짜 오톈가 찍네 야 오늘 형의 형 손에서 금맥이 흘 stamp 언급이 흘러 진짜야 대박이지 와 야대는날은 진짜 되는날이야 진짜 이야 이야 아 오늘 뭐 느낌이 좋단 말이야 이야 자 신규 캐릭터 확정 받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5성 가가오키지 자 보러 가겠습니다 아우아우아우 팔져려 팔져려 출발 아 여기서 설마 두개 뜨겠어? 자 장구장구 자 쿨홉이 자 버기버기 받구요 자 삼성상디 나왔어요 뭐 하나만 딱 더 주면 딱 좋은데 그치 자 하찌 하찌 좋아요 쌍디 쌍디 받구요 하나만 사성 하나만 딱 더 나면 딱 좋은데 야 85각은 안나오지 쯧 난 그만큼 욕심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한 사성 두개 정도만 떠줬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쌍디 쌍디 아 여기서 그냥 주나보다 깔끔하게 5성 만듭니다 하나만 더 딱 썼으면 하는데 쯧 아 쿠잔 80만드네 5성이 이거 만드네 와 여러분 5성 아웃키즈 한다고 했는데 5성 아웃키즈를 달성합니다 와 진짜 이것이 해피해피네 오늘 좋은 기운이 흐르는 날이네 아 진짜 되는 날은 진짜 되는 날이야 아 진짜 개꿁ister 개꿁iter